이제 대지관련 규제 207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련 규제 중에서 건축물관련 규제로서 건폐용정률 높이 지한 그리고 안전 이런 게 건축물관련 규제였었고요 대신 무조건 문제 구성되는 것이 대지관련 규제 여기서는 거의 매년 두 문제 가까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출발점 1필지 1대지 원칙부터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필지 하나의 대지로 보고 주된 건축물 한 개를 지을 수 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나온 얘기 그래서 이제 분할 제한 면적 그냥 단순 숫자 함께고요 제일 쉽게 나름대로 출제하는 것이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땅이 너무 작아지게 되면 현실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주거적 얼마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상업적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공업적 150제곱미터 녹제는요 200 그 밖의 계획관리 이런 것들이죠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라고 해서 소위 분할 제한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무조건 맞추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 문제 구성할 때 순서 큰 것부터 작은 것도 작은 것부터 큰 것끼리 연결된 것은 그래서 주거적 그냥 내지 않고요 이종일반주거 준주거 이렇게 흔들어주고요 상업적 그냥 내지 않고 일반상업 근린상업 이렇게 흔들어줘요 그럼 공업적 전일준 녹지 자생보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해서 소위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화하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출제 포인트 분할 제한 면적 외우셔야 되고요 두번째가 분할 제한 기준 이거는 나와도 딱 한번 구성이 됐는데 이건 사이드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개념을 미리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건물을 지을 때는요 검폐율에 적합하게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용적율에 적합하게 높이 제한 혹은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에 적합하게 얻게 된다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지어놓고 나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제 건폐율이 50%고 대지면적이 100평이야 그래서 50평 쪄놓고 토지 분할을 하게 되면 소위 건폐율에 위반되는 토지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같은 논리구조로 용적률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토지 분할 등 것도 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구조 그 외에 거기에 이제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 다음에 대지에 공지인데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기본 규제 건축물 관련해서 검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 등이 위반되는 토지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사이드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대지와 도로의 관계 앞에서 이제 대지와 도로의 관계 위반되는 토지 분할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대지와 도로의 관계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 공지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아도 해서 이때 2미터가 갖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요 자 다른 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이 그 건물에 나다닐 수 있는 복 없게 부딪치지 않고 나다닐 수 있는 복을 2미터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물 짓게 되면 반드시 사람은 나다닐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통로가 필요하잖아요 그 통로의 개념이 2미터 이상의 도로라는 개념 근데 이미 통로가 있거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공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다고요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었고요 강화 주된 출제 포인트는 강화에요 이 사령 문제를 구성할 때 2미터 이걸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이 파트에서만 답을 구성하고 싶으면 강화 파트에서 봅니다 먼저 개설이라고 해서 연면적 2천 이상의 큰 건축물인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라 자 이 포인트는 4미터 이상 접해라 단순화 시켜야 돼요 지금 건물 짓을 때 최소한 2미터 이상의 통로를 확보해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연면적 2천 이상이 됐을 때는 4미터 이상 자동차도 나다닐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건 내면 출제 오류죠 왜 이것에 대한 예외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장은요 3천 이상일 때 4미터 이상 접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건축물은 우리 건축물의 종류가 참 많았잖아요 그중에서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연면적 3천 이상이 됐을 때 바로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렇게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한번 전에 연면적 2천인 공장 3미터 이상 접해야 된다 라고 해서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았던 주제이고요 이게 이제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낼 수 있는 것이 옳게 낼 수도 있겠죠 연면적 3천 이상일 때 4미터 이상 접해라 공장인 경우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가 또 하나의 예외로서 축사와 작물재배사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축사와 작물재배사는 면적을 불문하고 3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문제 구성을 드리게 되겠죠 연면적 2천 이상인 축사 바로 3미터 이상 접해야 된다 그런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는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축사나 작물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큰 도로까지 개일하게 끌고 나오면 되는 거지 자동차가 바로 드나들 필요는 없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구조 이렇게 가는 거죠 기본 구조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돼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된다 즉 사람이 나다닐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토지를 우리가 가르쳐서 학교로는 맹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 치고 지금 실제 이 파트에서만 답을 구성한다면 연면적 3천 이상인 공장 4미터 이상 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축사와 작물재배사는 설령 2천 이상이든 3천 이상이든 불문하고 무조건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예외 파트니까 시험부터 직접 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주와 도로 관계 보셨고요 앞에서 공부할 때 권필 용적률 높이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자 왜 대주와 도로 관계 위반되는 이런 토지보다는 허용되지 않는다 유익이와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 세 번째가 도로의 지정이라고 해서 도로의 3대 요소 이거는 이제 워낙 법적으로 깔끔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분석하면 이런 식으로 도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보행 가능할 것 두 번째가 자동차 통행 가능할 것 세 번째 요건이 너비가 4m 이상이 될 것 그래서 이 4m 얘기는 어디에서 공부하셨냐면 저기서 이미 공부하셨죠 어디에서 소요 너비에 미달한 도로에 있어서의 대지변역 산정 방법 할 때 도로는 원칙적으로 얼마 4m 이상이 돼야 된다 4m 이상이라는 얘기는 자동차의 교차 통행도 가능해야 된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이제 이게 원칙에 관한 부분이고 문제 구성할 때는 미리 결론을 알아요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도 도로가 될 수 있다 너비가 4m가 되지 않아도 도로가 될 수가 있다 미리 알고 들어가셔야 돼 사람은 대신 어떤 건축업에서 도로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람을 통행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사람이 보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폭이 최소 얼마 2m 이상은 충족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무 지저분해서 내기가 되게 곤란한데 과거에 출제했던 것들 지금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는 것 일정한 요건을 가졌다고 했을 때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 당연히 도로가 될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서 예정도로 라든가 또는 도시계획 예정도로 이런 표현도 나와 있죠 도시계획 예정도로 그 다음에 지정 공구한 도로 그 다음에 지정 공구한 도로 이런 것들도 어떻다 건축법상 도로로 보게 된다는 거 즉, 어떤 맹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3m 이상 접하게 도로가 지나가기로 결정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 땅은 결론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예정도로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지정 공구한 도로 이것들 묶어서 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도 어떻다 도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외 얘기는 미리 설명드렸어요 길게 길어서 안 나와요 길어서 못 내는데 결론은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도 어떻다 도로가 될 수 있다 너비가 4m가 되지 않아도 어떻다 도로가 될 수가 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도로의 지정이라는 거 그 하단부에 원칙적으로 이외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서 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오겠죠 예외 파트에서 나오는 거 이것죠 지금 이제 이외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한다 라든가 장기간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을 했다 라고 한다면 설령 이외관계인 동의를 얻지 않아도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이건 나와도 사이드야 해서 도로 파트에서는 도로라는 정의에 보행 가능할 것 자동차 통행 가능할 것 그러면 너비 4m 이상이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게 원칙인데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도 소위 이제 언덕배기에 대지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못 올라가는 경우를 상정해서 이때도 도로가 될 수 있다 또 너비가 4m가 되지 않아도 도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해석을 통해서 인간의 보행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폭은 얼마? 2m 이상은 돼야 된다 그 정도까지 해서 이건 뭐 요즘에는 잘 내지 않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도로의 개념 보셨고요 그럼 건축선 이라고 하는 거 이 건축선 얘기 크게 이제 법정 건축선 하고 지정 건축선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선 이라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건축 가능한 선 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 가능한 선 이라는 개념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 건축 가능한 게 어디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법정 건축선이라고 해서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에서 건축선 어떻게 볼 것이냐 이미 봤던 내용이죠 이거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할텐데 지금 설명 드리는 내용은 그냥 배경 설명이지 직접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해서 이런 얘기죠 자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소요 너비에 4미터를 충족을 못한 도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 즉 2미터씩을 수평 이동한 선 이 선이 바로 건축선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대지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 건물을 지을 때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 선까지 건물을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 건축선까지 밖에 건물을 뽑을 수 없다 그리고 이 파트에서는 대지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부분에 이 면적은 없다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하나 더 자 지금 도로 소요 너비 4미터를 충족을 못했고요 자 한쪽이 하천부지 경사지라든가 경사지라든가 또는 선로 부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한쪽에만 대지가 있다 그러면 4미터를 확보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경사지, 선로 등이 있는 쪽으로부터 도로 소요 너비 즉 4미터만큼을 수평 이동한 선을 불러본다 건축선으로 보게 됩니다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로 이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소위 뭐라고요 법정 건축선 또는 소요 너비에 미달은 도로에 대한 건축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다 치고 자 예외에 대한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지정 건축선 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정 건축선 자 이건 뭐냐면 이미 도로가 4미터를 충족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양쪽에 대지가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도 한쪽에 있는 경우 다른 쪽에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만약에 도시지역이다 라고 했을 때 시군구청장은요 최대 4미터까지 건축선을 후퇴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저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신도시 만드는 지역의 중심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 넋나 공간이 넓습니다 자 이런 경우 지자체가 돈이 많아서 도로를 이빨이 넓게 뽑은게 아니야 자 기본 도로 4미터라고 치고 여기다 각각 얼마까지 4미터씩을 바로 후퇴를 시키게 되면 이걸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굳이 구청장이 지정을 했다 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합니다 지정 건축선 그러니까 법정 건축선이라는 개념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대한민국에서는 건축업이 적용이 되면 무조건 이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이 지정 건축선 도시지역에서 4미터 이내라고 하는 것은 시군구청장이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앞에서 대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이제 논의를 했던 것인데 비해서 지금 뭐라고요 지정 건축선 부분은 이 부분 면적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부분의 면적을 대지면적에 산입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토출이 가만히 안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거 이제 산입을 하지 않는 얘기는 나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지자체가 수용을 하겠다라는 개념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떻다고 수용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상가지역 이런 지역에다가 원래 도로 4미터인데 양쪽 합이 각각 4미터에서 합이 8미터를 더하게 되면 12미터에 억수로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권도 살아나고 좋아 그리고 이 대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대지면적 전부를 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위로 한층 더 올리시면 되거든 모두가 다 같이 물러서기 때문에 해서 이게 지정건축선이라는 개념 그래서 굳이 법정 건축선에 대응해서 지정건축선 굳이 해석하면 이 대지면적 산입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어떤 논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구청장 도시에게 최대 얼마까지 사업위까지 건축선을 후퇴해서 지정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지정건축선 그럼 시험 문제 답이 중요하죠 여기까지는 배경 설명이고요 답이 되는 것은 지정의 효과예요 자 단순하죠 건축물 당연히 건축선 뛰어넘어서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시험에는 효과만 갖고 출제를 해요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예외가 있네요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항상 시험은 예외를 가지고 구성해요 요거는 뭐냐 건축선까지만 어떻게라 건물을 지어라 라는 전제하에서 지표 아래 부분은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굳이 그 밑에 그림도 나와있지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런 논리 구조예요 건물 지을 때 밑에 텁 파기 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쌓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서 어떻게 좀 삐져나와도 문제 삼지 않겠다 해서 이 문제를 구성할 때는 단순하죠 지표 건자 지표 아래 부분도 지표 아래 부분에 담장 뭐 이런 것들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이 된다 해서 보통 틀리게 구성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포인트고요 자 그러면 건축물 담장 말고 건축물 담장만 안 넘어서면 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교재에 바로 출입구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창문이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요 특히 이제 상업지역 이런 데서는 자 간판이 밖으로 돌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떻게 건축선에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짓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짝 붙여서 짓다 보면 아까 이제 대지는 도로에 몇 미터? 2m 이상 접해야 되고 등등등 도로는 기본적으로 보행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 가능하고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쓱 지나간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문을 열어 놨을 때 걸리게 되면 어떻다고요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면에서 도로면에서 4.5m 이하 있는 출입구 등 도로면에서 4.5m 이하 있는 출입구 등은 또 창문도 마찬가지죠 바로 건축선에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 자 현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게 응용이 되냐면 단기쇼 미쇼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가 이런 것들 상업적이 주로 문제가 될 텐데 식당을 1층에다 개설한다 하십시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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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1층 문을 보면 밖에서 봤을 때 단기쇼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러면 불법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미쇼가 돼야 돼요 열고 달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치지 않으려면 바로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까지 그래서 이 주제 그래서 건축선 파트에서는 앞에서 논의했던 앞에서 논의했던 어떤 주제랑 바로 지금 대지면적 산정하는 방법이랑 같이 맞물려 있고요 건축선에 관한 문제를 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건축 물리탐정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이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주제 또 하나 자 도로면에서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이 된다 이 정도가 주된 논의 포인트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주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공지라고 하는 자 우리가 지금 대지관련 규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필지 하나의 대지로 보고 건물 한 개를 주된 건물 한 개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땅을 너무 잘게 쪼개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분할제약면적이라는 개념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돼지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게 뭐라고요 도로라고 해서 돼지는 도로에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 접해야 된다 다만 공지라든가 출입의 지장이 없다면 그렇지 않다 근데 시험 문제 포인트는 대형 건축물 염력 2천 이상인 건축물 원칙적으로 바로 4미터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외울 것은 공장은 3천 이상일 때 4미터 이상을 접해야 된다 축산화 장부 재배상은 면적이 아무리 넓어도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의 지정 등 관련한 도로의 정의 보행 자동차 통행 너비 4미터 이상 이런 요건에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도 도로가 될 수 있다 너비가 4미터가 되지 않아도 도로가 될 수 있다 등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건축선까지 보셨고요 이제 논의한 것 남아있는 것이 공개 공지 이것도 겁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통계적으로 참 많이 구성을 합니다 총 3가지 가 출제 이슈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개 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부동산 학기론 할 때 건폐율 등의 적용을 받아서 남아있는 빈 땅을 가리켜서 공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국토교육법 할 때 용도 지역별 건폐로 최대한다면 중심상업적 이라고 할지라도 90% 이런 것들 공부하셨거든요 이론상 최대치가 물론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통해서 규제로 이루어질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공개 공지 제도는 그렇습니다 논리 구조 자체가 나시간때 나시간때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몰리는 지역에 있어서 인구에 집중을 유발시키는 그런 유형의 건물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 좀 쉴 수 있게 긴 의자 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공개 공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긴 의자 등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좀 쉴 수 있게 해달라는 제도가 공개 공지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나시간때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용도직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 상업직이 가장 대표적이죠 상업직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준주거지요 그리고 준공업직 묶어서 가셔야 돼 우리가 준주거적은 주거기능 외에도 상업업무기능의 보완 등으로 필요한 지역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준공업직 경공업을 위주로 가되 주거나 상업기능의 보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렇게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주거지역 그다음에 준공업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그리고 따로 이제 좀 주의해서 보세요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적은 층수에 따라서 1,2,3종 등으로 분류가 됐었죠 그래서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적 준공업지역 근데 문제를 구성을 할 때는 그냥 상업직이라고 내지 않아요 중심 일반 글린 유통 뽑아줘요 그래서 문제 쟁점을 정리하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주거지역 중에서는 주거지역 중에서는 전용 주거적은 어떻다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이 아니다 이거 하나 외우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외울 게 뭐라고요 일반 공업지역도 어떻다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공부하실 때는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지역을 주로 외우신다고 해서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적 준공업지역 근데 시험 문제는 어차피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아닌 걸로 고르시라고 나온다고요 그럼 답이 항상 전용 주거이거나 전용 주거이거나 일반 공업적을 가지고 뽑는다고 특히 헷갈리는 게 일반 공업적 일반 공업적 자 볼까요 일반 주거는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상업적도 상업적이 일부니까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공업적은 어떻다고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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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마치 일반 공업적도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처럼 보인다고요 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이게 이제 이걸 이 문제를 어차피 객관식 문제를 구성할 때는 트릭 쓰는 게 뭐라고요 전용 주거 지역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또는 일반 공업적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미리 답 외우고 가셔야 돼요 세 개 줄줄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 뭐라고요 전용 주거 지역이나 일반 공업적은 공개 공지가 아니라 이걸 갖고 답을 내니까 이걸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에요 대상 건축물 바닷건제 갚게 5천 이상 건축물 중에서 일정한 건축물 나와 있어요 이건 외울 수 없어요 종류 다 외우면 머리 터져요 그 중에서 한번 나왔던 게 거기 이제 농수산물 유통시설 이게 한번 나왔는데 이거는 중간에 과료를 제외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됐는데 잊어버려요 지금 첫 번째 열 게 뭐라고요 전용 주거 지역하고요 일반 공업적은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두 번째 숫자에요 공개 공지 대지 면적이라고 하는 거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데서 최대 얼마까지 10%까지를 조경 면적으로 공개 공지 면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조경 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든가 또는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 공지 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울 게 뭐라고요 10% 이하 이 10% 이하는 왜 10% 이하냐면 우리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 중에서 상업적이 있었죠 그 중에서 중심 상업적인 건폐를 최대한도 얼마 90%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90%라고 대응해서 최소 얼마가 남는다 10%가 남으니까 해서 최대의 바로 공개 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암계실 항목이요 이렇게 공개 공지를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있을 때 용적류라고 높이 지연 1.2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가셔야 돼 첫 번째 숫자만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1.2배 이거 물어보고요 그리고 문제가 어렵게 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라고요 건폐를 1.2배까지 완화 적용 틀렸어요 아까 공개 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건폐률을 완화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중심 상업적은 기존의 건폐률이 이론상 90%가 다를 수 있는데 더 완화시키면 공개 공지 면적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용적류라고 높이 제한만 1.2배까지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공개 공지 그러면 외워볼까요 공개 공지 설치대장 아닌 것을 고르시오 무조건 인간만 법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시험이 낸다고요 그래서 답은 전용 주거지요 혹은 일반 공업제 이걸 답을 구성을 하고요 두번째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그 다음에 1.2배 이건 숫자 넣기 문제로 구성을 하고요 지문 구성할 때는 공개 공지 설치했을 때 용적률 높이지 않은 1.2배 완화 적용한 것을 건폐율 1.2배 완화 적용한다 이렇게 장난을 침밀해서 총 3가지 포인트 가지고 계속해서 우려먹는 구조 이게 공개 공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대지 안전 이 안전 파트는 별로 안 중요해요 나오는데 답이 안 돼요 그냥 잊고 날리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자 대지는 인접한 도로 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죠 대지는 인접한 도로 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대지가 도로보다 낮게 되면 도로에 있는 빗물이 어디로 대지로 다 흡수가 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예외가 나오죠 건축물 용도상 방습에 필요가 없고 또 배수에 지장이 없다라고 할 때는 이때는 인접한 도로 면보다 낮아도 된다 중요치 않아요 얘는 나와도 답이 아니에요 사이드 지문이고요 두 번째 쓰레기 매립지 등 관련해서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리가 많은 토지 등등등 자 뒤에 성토 지방 계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된다 해서 요건 우리 저기 있죠 서울 지역에서 음 난지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난지 옛날에 쓰레기 매립지 등 그 장소 거기 이제 노을공원 하늘공원 뭐 공원이 있거든요 예 거기 보면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은 건축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뭔 얘기인거 아니 쓰레기 매립지 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물론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될 것이고요 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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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해서 손기에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대지를 조성하면서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옹벽의 외벽면에는 일정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기본적으로 안되는데 배수 배수를 위한 시설 또 지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가능하다 해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요 지지 배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틀리게 구성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옹벽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PVC관 이런 걸 심어서 물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다 가능하다 라고 해서 옹벽의 외벽면에 모두 설치할 수 있다 지질변 시설 설치할 수 있고 혹은 배술변 시설의 설치도 가능하다 그런 나머지 절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툭툭 던져주는 질문이고요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조경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경 얘기 한번 공부했어요 어디서 얘기를 했었냐면 기본적으로 대지면적 200 이상일 때 조경할 의무가 있다 듣는 얘기하면서 앞에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이라고 하는 개념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존치 기간은 얼마 바로 3년 이내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조경 의무가 없다 이게 이제 조경 파트에서 주로 문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거기 이제 조경 의무의 면제 사유가 쭉 나와 있고 또 그걸 이제 거꾸로 분석했을 때 필수적 조경 대상도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일단은 자 면제 대상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요걸 이제 문제를 볼 때 용도 지역 기준하고요 건축물의 종류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해서 첫 번째 항목이 용도 지역이죠 자세히 볼 거 아니고요 주상공은 어떻게라 조경을 해야 된다 그럼 나머지 용도 지역은 녹지 관리 농림 차이 능경 보호 전적은 조경 의무가 면제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요 자 주상공은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건물 지을 때 조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는 거고 거꾸로 가면 녹지나 관리 농림 차이 능경 보호 전적은 조경을 할 필요가 없다 외우는 순서가 그렇다고요 기본 구조가 뭐라고요 주상공은 조경을 할 의무가 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자 그런데 용도적 기준을 하나 보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건축물의 종류 기준을 봅니다 2번에 뒤에 뭐 있어요 물류 시설 나와 있죠 일단 갑시다 물류 시설은 어떻다 조경 의무가 면제가 된다 물류 시설은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 나와 있어요 또 공장 나와 있고요 공장 나와 자세히 보는 거 아니에요 숫자 틀 쓰지 않아요 자 작년 문제에서는 공장 3개 있죠 그대로 딱 합해하고 ㄱ ㄴ ㄷ 해놓고 다음 쪽 조경 의무가 면제 되는 것끼리 연결한 것 이렇게 문제 구성했다고 그럼 사람들 숫자 자꾸 본다고 해서 잔순하게 우리가 보면 창고 공장은 어떻다 조경 의무가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법에서는 물류 시설과 공장은 어떻다 조경 의무가 없다 그럼 벌써 거의 다 가합한 거야 가합한 거야 물류 시설과 공장은 조경 의무가 없다라고 할 것이고요 그 밑에 보니까 축사 나와 있죠 축사는 조경해서 뭐해 개 돼지들한테 나무 보여주면 애들이 고기가 찰지는 거냐 아니란 얘기지 그 외에 따로 외울 게 뭐라고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이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뭐라고요 존치 기간 얼마 3년 이내 그래서 정리하십시다 자 이거 그냥 그냥 외우시는 거야 물류 시설 공장 축사와 작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어떻다 조경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설령 주산궁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어떻다 조경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예외 등이 있다고요 그래서 주거적 상업적인 물류 시설 나와 있죠 원래 물류 시설은 조경 의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거적 상업적 제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주거적 상업적인 물류 시설은 없다고 조경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면제에서 제외하니까 조경할 의무가 있다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무조건 조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교육 공부할 때 지구단위 계획을 따로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이죠 그래서 정리입니다 조경은 정말 거의 2년에 한 번 꼴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용도 지역은 중요치 않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계속 건축물의 종류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갑니다 자 물류 시설 공장 축사와 허가드산 과설 건축물은 어떻다 조경 의무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누차 강조 드리지만 실제 문제를 구성할 때 거기에 공장 앞에 숫자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 하고 장난 안 하죠 대충대충 내 대충 내도 못 풀어 왜 아무도 진도를 못 끝내거든요 여기까지 일반 수험생이 진도를 못 끝낸다니까 일반 학원에서 대부분 공법 진도를 세 달 완성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왜 지냐고 그래서 공법은 뭘 내도 어려워 이 구조 건축물의 종류라는 개념이 세팅이 되어 있으면 이게 저절로 이해가 된다고요 그렇죠 물류 시설 공장 조경할 시력이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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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건데 문제는 사람들이 건축물의 종류를 공부를 안 하고 처 외운다고 물 공이 지랄한다고 그러니까 머리가 터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물류 시설 공장 그리고 축사와 허가드산 가설 건축물 조경 의무가 없다 이래 갈 것이고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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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 없는 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무조건 조경 의무 있다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 파트 답을 뽑았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주거적 상업적인 물류 시설은 특별히 조경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하여튼 양들이 많기 때문에 뭐 조경 의무 있는 것을 고르시고 내기도 하고 없는 것을 고르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고 또 각각 지문 하나씩 구성할 때도 계속 이루어지는 파트 조경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 그 외에 관련한 쟁점으로서 옥상 조경 나와 있는데요 옥상 조경 자 이거는 3분의 2 3분의 2만 조경 면적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옥상 조경 면적 전체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건 뭔 소리냐면 이런 식이죠 지금요 나 조경을 함에 있어서 마당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초입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땅 1층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옥상에다 나무를 심는다고 이제 뭐냐면은 그 건물 입구에다가 조경하잖아요 관리하기 더럽게 어려워요 오다가다가 죽기도 많이 하고 그랬을 때 아예 옥상에다 조경하는 것도 가능한 대신 옥상에다 조경하면 3분의 2만 차 준다 이런 취지고요 그리고 옥상을 다 도배하면 안 된다 밑에도 심긴 심어야 된다 최선 50% 이상을 1층에 밑에다 심으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도 조금 조경 의무 대상과 제외 이게 자주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옥상 조경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라는 주제 자 법정 구조를 보셔야 돼 자 이 얘기를 하려면은 국토기획법 얘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국토기획법에서 이런 얘기 있었죠 음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을 때 녹지 들어가면 각각 연면적 계산했던 것이고요 녹지 없게 되면은 저희 가중 평균 용적률을 적용을 하게 된다 요렇게 이제 공부를 했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했던 게 뭐라고 하세요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렸습니다 대지 건축물 전부에서 미관지구 자 이 건축법에서 이 주황 사실은 거의 사무라된 주황입니다 이게 이제 국토기획법 내용이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국토기획법도 우선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2002년도까지만 해도 건축법에서 건폐 용적률까지 다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아있는 법의 흔적 유흥인데 거기 이제 원칙은 볼 필요가 없어요 안 나오니까 원칙은 내는 순간 출제 오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뭐라고 해요 녹재 녹재는 무조건 각각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할 것이고 이 문제 출제 포인트는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있는 경우 여기 출제 포인트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무조건 답이 정해져 있어요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있을 때 대지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만 가지고 창창 출제합니다 이 문제는 무조건 옳은 것을 고르시고 답이 되는 게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있을 때 대지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출제한다고요 아주 도배하는 문제 유형이 바로 이 주제에요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있으면 대지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태어나온다 라고 하면 쌩 까야 돼요 보통 모르는 지문이 뜨게 되면 한번 더 봅니다 골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독도는 우리 딱 뭐 이런게 주제라고 하십시다 문제 구성할 때 갑자기 뭔 얘기를 하려면 자 대마도는 영국 딱 이런 지문이 튀어나온다고 미쳐버리는 거야 대마도 공부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이건 어딜까를 생각하는 순간 게임 끝나버려요 그죠 독도 어딨나를 찾아보실 거 그래서 문제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몇 개 답이 되는 중요한 이슈들을 정확히 외우고 그걸 가지고 시험장 가셔서 내가 아는게 어디있나 이걸 찾아보셔야 되고요 제일 미련한 짓거리가 1번도 보고 2번도 보고 3번도 보고 뭐 보면 뭘 아나 모르지 모르지 그 모르니까 좌절하면서 아 내년에 학원을 어딜 다닐까 대가리 굴리고 그 머리가 아니라 대가리 대가리 시험장에서는요 그저 아는 걸 찾아보는 게 그 실력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의 미취락지구에 걸쳐있는 이런 엽기적인 질문이 나왔을 때 고민합니다 와 이게 공포선이 이걸 안 가르쳐줬구나 아니 그걸 어떻게 가르쳐주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던지는데 그래서 공법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툭툭 던질 때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자유로워지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질문 다섯 개를 쓱 보는 거야 그리고 외웠던 거 어디있나 내가 봤던 지문 익숙한 지문이 어디있나 그래서 공부할 때는 계속 무식하게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있으면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그런데 또 공부하더라도 헷갈려 미관지구는 왜 오라고 했는데 국토기획법은 그런 말도 있어요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있을 때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게 있다고 그것도 안 나와 그죠 지금까지 시험에 대한 미국 국토기획법이 됐든 건축법이 됐든 끊임없이 구상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있을 때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만 주구장창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관련 규제 대지관련 규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건축 절차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